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며칠 전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시기가 빨라지다가 꽃 자체를 피우지 않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꽃비가 내려 꽃잎이 살짝 떨어졌지만 영상 보거나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꽃비 맞으며 힐링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하는 장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문용입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데요. 장자의 명언과 함께 명언이 생겨난 배경과 이야기를 담은 명언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 풀듯 명언의 역사적 사례 같이 넣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접한 고전 이야기라서 그런지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낭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장자는 노자와 더불어 도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데요.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무의위 자연에 처할 것을 주장한 노자와는 달리 장자는 속세를 초탈하여 유유자적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장자하면 강간 아랍배위에서 세월을 낚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지 않나요? 작가는 말합니다. 음악에도 클라이막스가 있듯이 경전에도 짧지만 강한 핵심이 있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핵심 명언이 바로 호접지몽입니다. 그 장자가 나비가 되는 꿈 있잖아요. 너무 유명하죠. 오늘은 그 명언을 시작으로 책을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팔랑팔랑 춤을 추는 나비였다. 스스로 깨닫기를 뜻에 딱 맞았던가 자신이 장자임을 알지 못했다. 갑자기 꿈을 깨니 엄연히 자신은 장자였다. 장자가 꿈의 나비가 되었던 것인가.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되었던 것인가. 남의 단점을 장점인 줄 알고 본뜨다. 서시는 위가 별로 좋지 않아 이웃 사람들 앞에서 종종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자 이웃의 한 추녀가 이를 보고 아름답다 느껴 서시의 행동을 따라 두 손으로 명치를 누르며 이웃 사람들 앞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마을의 부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처자식을 데리고 그녀를 피해갔다. 춘추시대 원나라 절하산 근처에 서시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다. 그녀는 용모가 매우 빼어나 가히 절세 미인이라 할 만하였다. 어떤 이가 그녀를 발탁하여 원나라 왕 구천에게 바쳤고 구천은 다시 그녀를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냈다. 훗날 원나라는 오나라를 물리쳐 나라를 되찾고 원수를 갚는다. 서시는 오나라를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그 명성이 뿌데이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시를 가장 전형적인 미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서시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다. 위가 별로 좋지 않아 종종 명치 부분을 지그시 누르며 미간을 살짝 찌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용모가 너무나도 빼어난지라 찡그리는 모습조차도 아름다웠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라 말하기도 하였다. 서시가 사는 마을에 얼굴이 매우 못생긴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서시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자 서시가 너무나도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서시의 행동을 따라 명치를 꾹 누르며 미간을 잔뜩 찌뿌려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서시처럼 예뻐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못생긴 그녀가 억지로 표정까지 일그러뜨리니 그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모두 그녀를 피했다. 늦아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처자식을 데리고 그녀를 피해갔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한나라 시대의 서역 지방에는 수십 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다. 그 중 오늘날의 신장 쿠처현과 샤야현 일대에 위치했던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기원전 65년 구자국의 왕 강비는 부인 제사와 함께 장안에 할애를 하러 가서 선제에게 용승한 대접을 받았다. 한나라 황실은 그들에게 인수를 하사하고 제사를 공주로 칭하였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주었다. 강빈과 제사는 장안에서 1년을 머무르며 중원의 예의와 생활 방식을 배웠다.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한나라는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선사하였다. 그 후 강빈은 몇 차례 장안을 방문하면서 한나라 선제와 두터운 우위를 다지게 되었다. 한나라 궁궐의 예의복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강빈은 구자국으로 돌아가 중원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나라의 양식을 모방하여 궁전을 짓고 그 안에 배치나 정실과 소실 신하들의 옷차림까지도 한나라의 방식을 따랐다. 조회를 열거나 사절을 대접할 때도 나팔을 불던 본래의 방식을 철폐하고 중원의 의식과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여 종을 울리고 북을 쳐서 의식의 시작을 알리도록 하였다. 그에 서역의 각 나라 왕들은 구자국이 새롭게 변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일제히 구자국을 참관하러 왔다. 참관을 마치고 한 왕이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느낌을 말하였다. 옹시 효빈이로구나. 무턱대고 무턱대고 남을 흉내내다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다. 아거라 너는 수릉의 소년이 한단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그는 조나라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걸음걸이 마저도 잊어버려 기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들은 그 걸음걸이가 멋스럽고 우아하여 매우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이웃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를 부러워하였다. 연나라 수릉에서 한 소년은 조나라로 가서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챙겨가지고 나와 산 넘고 물 건너 한단에 도착하였다. 그는 큰길로 나가서 한단 사람들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 뒤에서 걸음걸이를 흉내내었다. 한단 사람들이 왼발을 내딛으면 그도 왼발을 한단 사람들이 오른발을 내딛으면 그도 오른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는 곧 오른쪽 왼쪽을 혼동하길 쓰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찌 걸음 걷는 자체에 신경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였다가 그들 뒤에서 최선을 다해 걷고 뛰며 그들의 움직임을 모방하였다. 이런 그의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을 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입을 가린 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허리고 다리고 안아픈 곳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소년의 걸음걸이는 점점 더 형편없이 변해갔다. 그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익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자신이 어떻게 걸었는지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다. 여비가 바닥날 때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는 크게 낙담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자신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린 터라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바닥을 기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전국시대 노나라의 한 시시 집안에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큰아들은 유학연구에 작은아들은 병법에 흥미를 드러냈다. 학문을 연마한 뒤 큰아들은 노나라 왕에게 유세를 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아 태보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초나라로 가서 왕에게 용병에 도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삼군사령으로 임명되었다. 시시 집안의 이웃인 맹간에 두 아들은 시시 아들들과 같은 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시네 아들들을 본받아 행동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맹간의 큰아들은 한창 급부상하고 있는 서방의 맹주 진나라로 향하여 그 왕에게 예로서 나라를 다스렸을 때의 이점들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진나라 왕은 병사에게 그를 끌어내라 명하였다. 맹간의 작은아들은 위나라로 가서 위후에게 군대를 훈련하여 각 지역의 제후들과 맞서라고 조언을 하였다. 그러자 위후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나라는 비교적 약소하여 대국을 따르고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를 애호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위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 말대로 군대를 키워 사방에 적을 둔다면 내 어찌 계속 편안히 이 자리를 보존할 수 돌려보내준다면 내가 너의 말에 마음이 동했다고 다른 나라에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행여 다른 나라에 가서 똑같은 제안을 한다면 큰일이 아니겠느냐. 말을 마친 후 위후는 그의 한쪽 발을 잘라낸 뒤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맹간의 두 아들은 상대의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남을 흉내 내었으니 이렇게 참담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물고기를 잡고 통발을 잇다. 통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잇고 토끼망은 토끼를 잡는 도구로 토끼를 잡으면 토끼망을 잇고 말은 뜻을 전하는 도구로 뜻을 얻고 나면 말을 잇는다. 요임금님이 천하를 다스릴 때의 일이다. 요임금은 허유가 덕망과 인품을 겸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천하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허유는 이를 거절하고 영수의 남쪽 기산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지만 요임금은 다시 그를 찾아내었다. 요임금이 허유에게 말했다. 전하를 원치 않는다면 내 너에게 구주장을 맡기겠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더욱 기분이 상한 허유는 영수라는 강가로 가서 강물에 귀를 씻었다. 천하도 필요 없다. 하여건을 뚜리어 구주장이라는 하찮은 직책을 맡으라니 나를 놀리는 게 아닌가 라는 뜻이었다. 상왕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왕은 걸왕을 치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변수 선생을 찾아가 자신의 참모가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변수는 그의 청을 거절하며 말했다. 내가 할 일이 아닐 뿐더러 누가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번에 탕왕은 무광 선생을 찾아가 참모가 되어달라 부탁하였다. 하지만 무광 역시 같은 말로 이를 거절하였다. 탕왕은 결국 이윤을 발탁하여 참모로 삼았다. 어랑을 물리친 후 탕왕은 또다시 변수와 무광에게 벼슬을 맡아달라고 청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말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 신화된 몸으로 충성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백성을 죽이는 것은 어질지 못한 짓이다. 우리는 너처럼 돌을 모르는 자는 다시 보고 싶지 않구나. 그리하여 변수는 영수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고 무광 역시 돌덩이를 안고 모수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자는 이들 현인 이야기에 감개하며 말했다. 똥발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로 물고기를 잡으면 똥발을 잊고 똥기망은 토끼를 잡는 도구로 똥기를 잡으면 똥기망을 잊고 말은 뜻을 전하는 도구로 뜻을 얻고 나면 말을 잊어야 하거늘 어디로 가야 말을 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마아가섭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다. 한 번은 석가모니가 군중을 이끌고 마가다 왕국 라자그라하 동쪽에 위치한 영취산에서 대법회를 열었다. 석가모니는 자리를 잡고 앉은 뒤 오발라 꽃을 들고 미소를 지울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가한 1250명의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셀법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계속해서 그 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많은 제자들은 마음이 매우 평온하기도 또 불안하기도 하였다. 석가모니 곁에 있던 마하 석가모니의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뿐 다른 제자들은 석가모니의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리하여 석가모니는 들고 있던 우발라 꽃을 마하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었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마하 가섭에게 주었다. 석가모니는 산을 내려간 후 곧바로 마하 가섭에게 그 증표로서 과사와 바리떼를 주었다. 마하 가섭은 단지 한 번의 회심의 미소로 언어나 경전에 따르지 않고 마음으로 전하는 선종의 법문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깨달음을 얻고 언어를 잊은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누가 뭐라 하든 개의치 아니하다. 지혜가 뛰어난 성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의 목소리로부터 초탈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요전에 당신이 나를 소라고 불렀다면 나는 내가 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고 불렀다면 나는 나를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런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두 번 죄를 짓는 일이다. 나의 행동은 변함없이 한결 같으며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성기가 노자를 만나러 갔다. 그는 노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선생님께서 성인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안고 찾아왔지요. 오랜 여정으로 발에는 온통 굳은살이 박혔지만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 뵙고 보니 성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쥐구멍에도 곡식이 남아돌 정도로 물건을 아낄 줄 모르는 것은 성인의 어진 행동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각종 물건이 잔뜩 쌓여 있는데도 계속해서 불을 긁어모으고 계시니 말입니다. 노자는 냉담한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성기는 다음날 다시 노자를 찾아와 말했다. 어제는 제가 선생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노자가 말했다. 지혜가 뛰어난 성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의 목소리로부터 초탈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당신이 나를 소라 불렀다면 나는 내가 소라 생각하였을 것이고 나를 말이라 불렀다면 나는 나를 말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는 두 번 죄를 짓는 일이지요. 나의 행동은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며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깥 세상의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당태종 시기 노승경은 고공원철항이라는 관직을 지냈다. 고공원철항은 2부에 속하여 관리들의 근무태도와 공적평가를 전담하였다. 노승경은 자신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 한 번은 울란관을 심사하게 되었다. 그는 식량을 운반하던 중 폭풍을 만났고 그 결과 식량을 실은 배가 침몰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 노승경은 이 일에 관해 운반관리 소홀로 인한 식량 손실의 책임이 있음 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울량관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다. 결과를 통보받은 울량관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으며 전혀 놀라거나 의아해하는 기색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관청을 나갔다. 노승경은 계속해서 생각해보니 식량을 실은 배가 침몰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자신의 평가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량관에 대한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알렸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역시 그 울량관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치레로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며 감격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노승경은 이 울량관이 아량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즉시 그에 대한 평가를 이해와 득시를 초월하여 마음에 두지 않음 이라 고쳤었다. 이 울량관은 상사가 그에게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공명이나 이익 관록을 잃는다 하여 근심하지 않고 안대로 이들을 얻는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 경제의 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군자의 사귐은 말귀가 물과 같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도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에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없을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한 번은 공자가 자상우에게 물었다. 네, 두 번이나 노나라에서 쫓겨났고 송나라에서는 설교하던 나무가 베이는 모욕을 당하였으며 위나라에서는 입국을 거절당하였고 송나라와 주나라에서는 궁지에 몰렸으며 진나라와 체나라의 접경지역에서는 포위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한 벗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졌고 제자들도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자 자상우는 공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미라는 사람이 피난을 떠날 때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을 버리고 그 대신 아이를 얻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지요. 아이는 옥만큼 돈이 되지도 않고 무게도 옥보다 훨씬 무겁소. 그런데 당신은 왜 옥은 버려두고 아이를 얻고 가는게요. 그러자 이미는 옥과 나는 이익으로 맺어졌지만 아이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자상우는 공자에게 말했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진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서로를 포용하게 되지요. 서로를 포용하는 것과 서로가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에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나지요.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입니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당나라 정간대 의 일이다. 의자집 자제였던 서린귀는 어려서부터 칼싸움을 즐겼다. 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평소 돈을 물쓰듯 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린귀는 아무런 계획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쓰며 살았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친구들은 모두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고 큰아버지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추운 동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서린귀는 한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나무에 목을 매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목을 매려던 순간 그는 나무꾼 왕무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서린귀는 왕무생 부부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 서린귀는 처자식을 왕무생에게 맡기고 군대에 들어갔다. 서린귀는 14년 동안 당태종 이세민을 따라 서부 정벌에 나섰고 전투에서 공을 세워 정동 대원사가 되었으며 평려왕으로 봉해졌다. 평려왕의 저택에는 축하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나라의 문무대신들은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선물을 갖다 바쳤다. 그러나 서린귀는 왕무생이 보내온 술 두 병만을 받았을 뿐 다른 선물은 모두 거절하였다. 그는 특별히 시종을 시켜 왕무생이 보내온 술을 열도록 하였다. 잠시 후 시종이 와서 보고하길 병에 담긴 것은 물이라 하였다. 그러나 서린귀는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무생 부부를 환대하며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거푸 세대접 이나 들이켰다. 그리고는 그가 말했다. 당시 왕영의 경제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나의 오늘도 없었을 것이오. 내 지금 다른 좋은 선물들을 마다하고 왕영이 보내온 호의만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음이 아니겠소.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 물 위를 지나려면 배보다 좋은 수단이 없고 땅 위를 지나는 데는 수레보다 좋은 수단이 없다. 배로 물 위를 지날 수 있다고 해서 땅 위에서도 배를 저어가려 한다면 평생을 가도 얼마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옛날과 지금은 바로 물과 무처럼 차이가 있지 아니한가. 노나라와 노나라의 통치 방법도 배와 수레처럼 다르지 않는가. 지금 노나라로 가서 조나라의 도우를 설파하는 것은 묻 해서 배를 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힘만 들고 아무런 성과도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화를 당하게 될 수도 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나라로 유세를 하러 떠났다. 안회는 공자가 걱정되어 특별히 태사금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태사금은 노나라의 약관으로 인간사의 기륭을 잘 헤아리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안회는 물었다. 저희 스승님은 뜻을 펼치로 위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이번엔 일이 잘 풀릴까요? 애석하게도 당신의 스승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안회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희 스승님은 박학타식하고 경험도 풍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까? 해사금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보기엔 아직 내가 아니군요. 지금 곳곳에서 전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국의 군주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전쟁을 하기 바쁩니다. 하여 당신 스승이 이야기하는 인위와 도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하니 어느 누가 시기에 걸맞지 않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가 송나라에서 전통적인 예를 전수할 때 정부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나무 아래서 가르침을 펼 수밖에 없었고 왜 정부는 이 나무마저 베어버렸지요. 그가 위나라로 유세를 하러 떠났을 때 위나라 정부는 그를 쫓아내며 그가 잠시 마찰을 세워두었던 자리마저 반해버렸습니다. 또다시 은어와 주나라 도읍지에 도착하여서는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에 응하여 초나라로 향하다가 진나라와 채나라의 접경지역에서 포위당하여 이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을 뻔도 하였지요. 지금 다시 위나라로 가서 유세를 한다 해도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회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무리를 지나려면 배보다 좋은 수단이 없고 땅위를 지나는 데는 수레보다 좋은 수단이 없습니다. 대로 무리를 지날 수 있다고 해서 땅 위에서도 배를 저어 가려면 평생을 가도 얼마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스승이 위나라로 유세를 하러 떠나려 함은 무태서 배를 타고 물건을 운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 만들고 아무런 성과도 얻어낼 수 없지요. 게다가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매미는 봄가을을 모른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스르라미는 1년이란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이다. 상나라 탕왕과 하극이 천지사방에 그 끝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토론을 벌이다. 하극이 탕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떠한 생명체도 자라지 않는 머나먼 북방지역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천지라는 이름의 광활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는 고니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크기가 몇천리는 좋게 넘고 그 길이는 젤 수도 없을 만큼 깁니다. 그곳에는 붕이라는 새도 살고 있는데 그 등이 마치 태산과도 같이 크고 넓으며 날개는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이 새는 한껏 날개짓을 하여 창공을 빙빙 돌며 꾸만리까지 날아오릅니다. 이 새가 구름을 타고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채 남쪽으로 날아가 남해로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매매와 비둘기는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훌쩍 날아오를 수 있지만 얼마 높이 못 가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풀밭 사이를 날아다니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이거늘 저 새는 대체 어딜 가려는 거지 라며 풍을 비웃었지요 이야기를 마치고 하극은 말했다 하루살이는 주야를 알지 못하고 봄에 나면 여름에 죽고 여름에 나면 가을에 죽는 쓰르라미는 1년 이라는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짧은 수명입니다. 재능과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는 재능과 지혜가 넘치는 자를 이해할 수 없고 수명이 짧은 것은 수명이 긴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것의 차이지요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한명재, 영평, 절강, 승현의, 유신과 완조는 함께 천태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도중에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식량이 다 떨어져 굶어 죽을 판이었다. 그때 그들은 저 멀리 산에서 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린 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절벽과 깊은 골짜기에 가로막혀 그곳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들은 등나무 넘게가다. 그들은 등나무 넘구를 기어올라 겨우 그 산에 오를 수 있었다. 산에 올라 복숭아 몇 개를 따먹자 금방 배가 불러왔다. 그들은 산을 내려오는 길에 개울가에서 물로 입을 가셨다. 그때 아주 싱싱한 무청이 개울물을 따라 흘러내려왔고 그 뒤를 이어 밥그릇이 떠내려왔다. 밥그릇에는 밥알이 붙어 있었다. 분명 근처에 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 그들은 개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2, 3리 정도 올라왔을 때쯤 그들은 강가에서 아리따운 여인 두 명을 만났다. 그 여인은 예전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상을 차려 대접하였으며 그들과 결혼까지 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유신과 완조는 가족들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야겠으니 이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여인들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었고 삼사십 명의 여자들을 불러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유신과 완조는 고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마을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그들을 아는 일은 아무도 없었다. 수소문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자손이 이미 칠대에까지 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신과 완조는 그제야 자신들이 선녀를 만나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동진, 효재, 태원에 다시 그 두 선녀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고 그 뒤로 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큰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다. 물속을 거닐면서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부들의 용기요. 산에 올라도 맹수를 겁내지 않는 것은 사냥꾼들의 용기이며 시퍼런 칼날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장사들의 용기요. 궁궁에 몰리는 것은 운명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시기에 달려있음을 알고 흔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다. 흔추시대의 공자는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다. 위나라에 속한 광지를 지나게 되었다. 노나라 귀족 이시지반의 신하 양호는 과거에 이곳을 침략한 적이 있다. 공자의 제자 안극은 당시 양호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공자와 함께 다시 광지를 지나게 된 안극은 공자를 대신해 마찰을 몰았다. 그는 스승과 친구들에게 당시 양호의 군대가 어떻게 습격을 해서 어떻게 승리를 거두었는지 자신이 양호와 함께 어느 성벽의 빈틈을 공략하였는지 등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광지 사람들은 양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자의 생김새가 양호와 매우 흡사하였다. 거기다 안극이 하는 말을 들은 광지 사람들은 그들을 양호의 일행이라 오해하고 공자 일행이 밖으로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도록 그 즉시 용사들을 모아 공자가 지내는 역관을 포위하였다. 공자의 또 다른 제자 자로는 공자 일행이 길을 떠날 당시 일행과 흩어져 한참이 지나서야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다. 이 늦게 역관에 도착한 자로는 역관 주변이 포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스승님이 걱정되어 한 걸음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공자는 의외로 가야금을 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공자에게서 낙담한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로는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실 수 있습니까? 공자는 말했다. 네, 할 말이 있으니 앉아보거라. 나는 줄곧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지. 마찬가지로 나는 줄곧 좋은 환경을 찾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시기가 적절치 않았던 게야. 현명한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를 살면 바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이 순조로 하지니라. 반대로 아둔한 군주가 통치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 모든 사람들이 역경에 처하게 되며 똑똑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이는 우리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느니라. 물속을 거닐면서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부들의 용기요. 산에 올라도 맹수를 겁내지 않는 것은 사냥꾼들의 용기며 시퍼랑 갈라를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장사들의 용기요. 궁궁에 몰리는 것은 운명에 뜻을 이루는 것은 시기에 달려있음을 알고 푼 어려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니라.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도 마음을 가라앉히려무나. 얼마 후 오해가 풀리고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동안 환제시대 순거백이라는 사람이 멀리 살고 있는 친구가 병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 안을 갔다. 그가 힘겹게 친구가 살고 있는 서북 변경의 한 마을에 도착하였을 때 주민들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무리를 지어 성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때마침 오랑캐가 이곳에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는 순거백에게 말했다. 곧 죽을 몸이니 자네나 어서 몸을 피하게. 순거백은 말했다. 멀리서 자네를 보러 온 친구에게 떠나라니 내게 의의를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무지하라는 말인가? 이 순거백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오랑캐는 성 안으로 진입해 순거백 친구의 집에 쳐들어왔다. 그들은 순거백이 친구를 보살피며 약을 먹이는 모습을 보고는 순거백을 잡아다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끌고 갔다. 그 우두머리가 순거백에게 말했다. 우리 근대가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달아난 후였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혼자 남아있는 것이냐? 순거백은 대답하였다. 병든 친구를 두고 차마 혼자 떠날 수가 없었소. 나는 차라리 내 목숨으로 친구의 목숨을 대신하고 싶소. 오랑캐의 우두머리는 위험에 맞닥뜨리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거백의 기계에 감동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인일을 중시하는 우리 군대가 인일을 중시하는 곳에 쳐들어왔구나. 그리고는 순거백을 풀어주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로써 이 마을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다.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보지 못한다. 사람은 흐르는 물에는 자신을 비추어볼 수 없으나 멈춰있는 물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으니 멈춰있는 것만이 수많은 만물들을 멈춰서게 할 수 있다. 똑같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나무라 할지라도 소나무와 잔나무만이 그 특유의 본성으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늘 푸를 수 있으며 똑같이 하늘의 제왕으로 났다 할지라도 요 순임금만이 성정을 타고나 만물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의 본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나라에 발 한쪽이 잘린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공자만큼이나 많은 제자가 있었다. 상계가 공자에게 물었다. 왕태는 그저 자신을 수행하는 데 능하여 자신의 지혜로 지적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지적 수준을 이용해 천하의 도에 부합하는 마음을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드는 겁니까? 공자가 말했다. 사람으로 흐르는 물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없는 법이다. 즉, 멈춰 있는 물에만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이지 멈춰 있는 것만이 수많은 만물들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똑같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나무라 할지라도 소나무와 잔나무만이 그 특유의 본성으로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늘 풀을 수 있으며 똑같이 하늘의 제왕으로 났다 할지라도 요 순임금만이 성정을 타고나 만물의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자신의 본성으로 다른 사람의 본성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타고난 천성을 지키고 있는 증거는 바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볼 수 있다. 용감한 무사는 혼자라도 천군만마 속으로 대질러 들어갈 수 있지. 장수가 콩명을 얻으려면 삶과 죽음의 관두를 뛰어넘을 수 있거늘 하물며 천지를 주제하고 만물을 품 안에 품며 사지 육신을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여기고 이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허수아비로 생각하며 사람들의 모든 인식을 하나로 순화시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속세를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니라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어느 해인가 바래국의 재상이 세상을 떠나자 두 명의 우수한 젊은 대신 중에서 새로운 재상을 뽑고자 하였다. 구강은 그 두 사람을 궁에 머물도록 하고 각자에게 사람을 보내 축하드립니다. 구강께서 내일 대신을 재상으로 임명하신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각자의 방에 돌려보내 잠을 자도록 하고는 신화를 그 옆방으로 보내 두 사람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그 대신 중 한 명은 내일이면 재상이 된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침실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잠이 들었고 가끔씩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음날 하인이 깨우러 갔을 때까지 푹 잠을 청했다. 그리고 이튿날 잠을 설치던 대신은 낙선되고 코를 골며 잠을 자던 대신이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구강은 말했다. 재상이 된다는 소리에 흥분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첫 번째 사람은 일이 생기면 마음에 담아두고 전정긍긍하겠구나. 재상이 되려면 배포가 있어야 하는 법. 두 번째 사람은 이를 접어들 줄도 아는 사람이니 그가 바로 재상이 될 그릇이다. 흐르는 물을 거울 삼지 않고 멈춰있는 물을 거울 삼는다는 말처럼 결국 온갖 잡념들과 터무니없는 마음을 없애고 멈춰있는 물처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선택된 것이다.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송곳으로 땅을 찌르다. 그런데도 당신은 멍청이 관찰로 이해하고 변론으로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야말로 가느다란 대롱으로 하늘을 살피고 짧은 송곳을 땅에 꽂아 재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천하를 다 알 수 있겠는가 공손용은 전국시대 조나라 사람으로 총명하고 학식이 풍부한 변론가로 유명하다. 그는 흰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명제로 유명하며 그의 학설은 제자 백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의 학문과 변론이 당대 최고라 여기고 있던 중 장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탐복하여 자신의 변론과 지혜를 장자와 견주고 싶어졌다. 공손용이 평원군의 식객으로 지낼 때 그는 위나라 공자 위모가 장자의 추앙을 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한단에서 중산구까지 위모를 찾아 나섰다. 공손용이 위모에게 물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선앙의 치국에 도를 익혔고 커서는 인의를 배워 만물의 가툼과 다름을 알고 그 이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세상에 고명한 학자가 또 있음을 알았지요. 그대가 보기에 나의 변론과 지식이 장자와 비교해 어떠합니까? 위모는 탁자에게 된 채 크게 한숨을 쉬고 하늘을 우러러 웃으면서 답했다. 장자의 도는 매우 현묘하지요. 방금 땅 아래 깊은 곳에 서 있다가 호련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남과 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방이 뚫려 막힘이 없으며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천박하고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심오하고 깊은 학문을 배우려 하는 것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송곳으로 땅을 재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좁은 식경과 학문으로 천하의 도를 논하려 하십니까? 공손용은 그의 말에 놀라 낙담한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에 위모는 다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자의 것을 흉내낼 필요는 없지요.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단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본래 자신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릴 것입니다. 공손용은 위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떠났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전국시대 제나라에는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진월인이었으나 의술이 뛰어나 황제의 신이라 전해 내려오는 편작의 이름으로 불렸다. 한 번은 편작이 제자를 데리고 외진을 나갔다가 모나라 왕궁을 지나게 되었다. 왕궁의 사람들은 태자의 쾌유를 위한 재를 지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사람들은 다시 바삐 관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편작은 한 관원에게 물었다. 태자는 무슨 병을 앓고 있나요? 관원이 대답하였다. 태자는 기열이 불규칙하고 양기와 음기의 소통과 발산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작이 사망시간을 묻자 날 밝을 무렵이며 반나절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입간을 하기 전이라 하였다. 이에 편작은 저는 제 나라의 의사 진월린이라 합니다. 태자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군왕의 시신을 한번 살펴봐도 되겠소? 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관원은 편작을 보더니 말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이오? 옛날에 유시성을 가진 명의가 탕재나 아주등을 사용하지 않고 옷을 벗겨 진찰하고 몸을 해보하며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을 들은 적이 있소. 만약 선생의 의술이 그처럼 뛰어나다면 죽은 태자도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없소이다. 편작은 하늘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이 말한 치료 방법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송곳으로 땅을 재려하는 것이니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환자를 직접 보거나 맥을 짚어보지 않고 안색만 봐도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 하는가? 장자와 혜자가 호수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혜자가 묻길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 하는가? 하였고 이에 장자는 그대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아는가? 라고 했다. 혜시는 선진명가의 대표인물이며 장자의 절친한 친구로서 그와 함께 종종 토론을 벌였다. 장자는 혜시와 장자가 벌인 유명한 변론을 많이 싣고 있으며 이는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호수다리 위에서의 대화는 매우 유명하다. 장자는 호수다리 위를 거닐다가 혜시에게 말했다. 피라미가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군요. 이것이 피라미의 즐거움입니다. 그러자 혜시는 말했다. 그대는 피라미가 아닌데 어찌 피라미가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대는 내가 아닌데 내가 피라미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내가 그대가 아니니 물론 그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도 피라미가 아니니 피라미가 즐거운지 알 수 없는 게 분명하지요. 혜시의 말에 장자가 말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말해봅시다. 자네가 방금 그대가 어찌 피라미가 즐거운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대는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물은 것이지요. 나는 피라미의 즐거움을 다리 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사람과 물고기는 본래 다른 동물이며 사람이 물고기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혜시가 변론해서 이긴 것 같다. 하지만 심미적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장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어떤 동물이든 기쁨과 고통은 느낄 것이고 사람은 동물의 행동과 표정을 살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가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 혜강은 행동거지가 고상하고 풍모가 비범하여 16세에 위 명제의 총애를 받아 사명의 관리를 맡았다. 왕융은 혜강과 20년지기 친구였으나 한 번도 그의 얼굴에서 히로애락의 표정을 읽은 적이 없었다. 혜강은 비록 유학자 집안의 출신이었지만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익히기를 좋아했고 여러 사상을 깊이 이해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노장사상을 숭배하여 속박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을 숭배했다. 혜강은 언제나 버드나무 아래서 쇠를 두드렸는데 어느 날은 사마시의 신복 종회가 찾아와 그에게 현묘한 도의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나 혜강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저 쇠 두드리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리고 잠시 뒤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던 종회에게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 하는가 라는 말을 남겼다. 종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바로 자리를 떠나려는데 혜강이 그에게 입을 열었다. 무엇을 듣고 찾아와 무엇을 보고 돌아가는가 종회가 말했다. 들은 것을 듣고 왔으며 본 것을 보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가고 나서 그는 사마시에게 혜강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혜강은 사마시의 권세를 탐하려 했다는 죄명으로 붙잡혀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여성의 학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혜강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으나 실패했다. 혜강은 검은고로 광렌산 이라는 비장한 곡을 남기고 죽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린 내용에는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꼭 추가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지막으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적적할 때 찾아오는 사람은 형제와 같다. 인적이 없는 빈 골짜기 내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